방철상씨가 여긴 어쩐 일입니까? 아 그게 저 제가 이제 들어오세요 허 대표님 같은 고향 사람인 줄 알았더니 제가 그 잘못 본 모양입니다 아니면 그 최상무님께서 기억력이 좀 까맣까맣해진 건가? 양여사님 남편분이시라니까 이번 한 번은 그냥 넘어가 드리지만 또다시 문제를 일으키면 그땐 바로 내보낼 거니까 행동 조심하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최금순 아 최수희 상무님 자 여기 커피 하나 감사합니다.